북한이 지난 26일 진행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반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각급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2만 7,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꾼들이 도, 시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투표자 중 도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에 대해 찬성 99.91%, 반대 0.09%이며 시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에 대해선 찬성 99.87%, 반대 0.13%였습니다.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북관영매체 보도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19년 7월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99.98%가 투표에 참여했고 100%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때도 유권자의 99.99%가 선거에 참여해 역시 100%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반대표 공개 보도는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우리로 치면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 후보 한 자리를 두고 2명이 경쟁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비밀 투표가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선거장에 처음으로 찬성과 반대로 된 두 개의 투표함이 설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드러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